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롯데리아를 왔는데요. 그 이유는 폴더버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입니다. 폴더버거. 얼마나 그렇게... 광고는 진짜 잘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와 봤습니다. 전에는 꿱이네, 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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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꿱을 만들었어요. 그기 때문에 흰쏘한 꿱이네. 이제는 사실 수요일이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저 한 걸까요? 남집은 이제 와!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먹어보다가 불고기맛이 나와서 아니면 나오는 포즈계상 할께요.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오늘 날씨였습니다. 남 Minute Ma. 오늘 날씨였습니다. shh Miju 전 Happy Day 주인공 특히 소öt지 바저드 약간 서브웨이 느낌 제가 리뷰를 하나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긴장적인 반응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분은 집에 시켜서 먹었는데 엄청 나쁘지 않나? 피자빵 있잖아요? 피자빵 위에다가 위에 얹어서 아예 피자를 그냥 이렇게 주지 말고 적어서 먹어서 이렇게 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양파 치즈 치즈랑 베리야끼 소스 같은 빨간색 먹어봐 먹어봐 형 cake 피자맛 피자맛 맛있다 사실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하려고 나올 것 같아서 난 맞는데 effetera 생각할 생각은 안 했는데 맛있는데 이거 어디서 먹어보는 맛인데 맥도날드에 치즈 버거가 있죠? 두간데 빵이 조금 질긴 빵? 집에서 피자먹고 해먹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저녁에 면은 할 말인지 모르는 맛이에요 인형은 터뜨리에 치즈가 사라졌어요 아, 어떤 맛이 나왔네. 약간 피자 플러스. 아, 언더버드 아닌데 그 토티아랑 거 파는데 어디있지? 어떤 거? 타코벨. 타코벨이랑 피자집이랑 콜라도 한 대로 딱. 근데 저는 약간 피자도 땡기고, 버거도 땡기고, 약간 느끼한 거 먹고 싶은데 이건 추천 돼. 근데 저는 이거, 저는 거짓말 안 치고 객관적으로 땡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단풍만 그냥 먹고 갈려고 했거든요. 맛없이 먹어서. 그래서 세트 다시. 마지막으로 매운 걸 싫어해서. 맛있어. 음! 음! 이 마트 불고기 그 있잖아.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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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게트에 넣은 거. 딱 그 맛이 나. 딱 그 맛이 나. 음. 음. 비아 Rhode Island. 아악. 시아 wysi. 아악. 음. 아악. 미쳐. 프리미어. 아악. 아악. 시아 발. 에이저 뷰티 프레인지. 한글자막 by 한효정